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과연 당대표인지 아니면 당골 정치 프로 논평가인지 게스트인지 참 아리숭아입니다 야당 후보에게 아주 어려운 대선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후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후보를 돕는 위치에 써야 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나 온전한 정신 상태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2월 27일 날 저녁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킹에 출연한 이준석은 또 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가 자기 정치자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사퇴 언급이 내일 그러니까 28일 날 초선의원 회동에서 나오면 어떻게 퇴원하겠는가 당대표 사퇴 요구입니다 그런 표창원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퇴는 초선 위원들 가운데서도 일부 굉장히 성급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의원의 최근 발언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또 진행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또 이준석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의 의원님 중 한 명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저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오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윤 후보가 숙고하다가 내뱉은 말이 바로 이준석이 네 입 좀 다물어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 이렇게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선대위 그만둔 이후에도 회의 전에 30분 정도 제 방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당대표가 답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직접 이준석 대표를 지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그런 진행자의 재차 발언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공개 발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나누는 게 아마 민주주의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병호TV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봐서 긴급 설문조사를 밤 9시 30분 정도 실시했습니다 4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은 모두 만 명 정도였습니다 대표 사퇴? 도움 안 된다는 건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12월 27일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건 이준석 생각이고 사퇴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95%입니다 사퇴의 찬성에 맞는 말이다 사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퇴의 반대가 4%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만 명 정도 되면 설문조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5%가 그건 이준석 생각이고 사퇴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공병호 TV를 시청한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연령대 등을 참조하면 여론조사처럼 공식적인 대표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설문조사라고 봅니다 95%에 해당하는 만 명 가운데 9,500여 명 정도가 대다수 사람들이 이준석이 지금 하고 다니는 것이 일종의 당의 해를 기치는 해당 행위 그러니까 대선에서 상대방을 유리하게 하고 자당 후보에게 큰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인 최원석 씨는 K-보팅이 만들어낸 당대표답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도하는 K-보팅이 창조한, 제조한 당대표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지난 6월 경선 당시에 석연치 않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조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ARS 투표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운 것은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런데 ARS 투표 결과와 모바일 투표 결과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합니다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통계학의 기본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조작이 어려운 ARS 투표에서 나경훈 후보는 47.18%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28.7%로 70%로 압도적으로 나경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39.3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39.62% 아주 건수한 차이로 이준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런 투표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본 집단이 수만 개입니다 표본 집단의 1천 개를 넘었으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집단인 모바일 투표하고 또 하나의 표본 집단인 ARS 투표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 수가 커질수록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본 집단의 통계치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집단 당원 32만 명으로부터 모바일 투표의 표본 집단과 ARS 투표의 표본 집단을 뽑으면 두 개의 통계값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다른 겁니다 이거는 누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발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기본 개념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 집단 수가 1천 개를 넘어서 몇 만 개 정도 수준이 되는 바로 ARS 표본 집단과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 토본 집단이 완전히 다른 값을 가졌다 이것은 바로 선관위 측의 의중이 반영된 투표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선거가 거의 선관위 측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의심과 의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어떻게 이긴다고 저렇게들 열심히 뛰고 속고 다니는지 이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의 발칙한 은행들은 모두 케이보팅,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언론들의 부하내동 및 언론공작 등의 결국 부산물,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는 국문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뭐, 그냥 뭐, 닫다, 그냥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남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6월에 이루어진 그런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또 ARS 투표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그 많은 통계학자가 있지만 누구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의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냥 통계학의 기본 개념 자체를 그냥 훼손한 외부에서 개입되지 않았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통계자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준석의 당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누가 의견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것 제 성정 자체가 본래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과학을 이렇게 만들어낸 당대표니까 저렇게 천방기적으로 뛰어다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철두철미하게 무관심하고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